광주시 동림동의 한 아파트. 어제저녁 7시쯤 자신의 집에서 38살 임모 여인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. 임씨의 모친은 임씨가 안수기도를 받은 뒤 잠을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. 임씨의 조현병을 치료한다며 인근 교회 목사 47살 오모씨와 부목사 임씨의 모친 등 세 사람이 함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. 이들은 몸속 마귀를 내쫓는다며 두 달 전부터 일주일에 4, 5차례씩 임씨를 폭행했고 강도는 갈수록 세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임씨가 회의로 올라가서 눌렀으니까 골피도 좀 오시면 되는데 구멍사는 팔 잡고 모든 것입니다. 경찰은 임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에 나서는 한편 안수기도에 나선 이들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